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티비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우편인데요 뜯지는 않았습니다 무한도전에서 나왔고 우편이죠. 저도 좀 뜯으려고 봤었는데 이게 뜯기에 이렇게 돼있어서 이게 완전 뜯어지더라구요 이렇게 뜯어지면요 그래서 뜯지 않았고 예 예 광희까지 맨 마지막 무도 멤버들이 전부 다 있는 우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예 아까 보셨듯 이 안에 이게 들었거든요 이것은 아 소녀시대 예 소녀시대의 태연이죠 태연 예 유나 이렇게 소녀시대 한명 우표입니다 우표 이건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뜯어 보는 우표라 아 이렇게 들었네요 예 요거 예 우표를 설명하는 종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 멤버들이 굉장히 썼네요 예 와 저도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귀한 우표 스타 우표 핑클 이죠 예 핑크 예 아 요리 역시 요리 성요리 이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옥주연 요렇게 4명 예 이거는 예 이것도 풀어볼까요 아 이렇게 되었네요 예 예 이유리 옥주연 이진 성요리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아 풋풋하네요 이거는 저기 달러로 표시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 뒤에 보니까 예 가이아나 에서 나왔네요 예 이상 스타 우표였습니다 예 이상 스타 우표입니다 예 ici